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어요 우리가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냐면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은 다 비례세예요 비례세라는 것은 세율이 하나씩만 주어진 거예요 누진세는 세율을 여러 개를 주고 뭐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몇 단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부 다 누진세 그냥 몇 프로 이러면 비례세 근데 비례세는 쪼개서 계산을 하든 합쳐서 계산을 하든 결과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세율이 동일하니까 1억에 10%면 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10%면 500인데 2개면 그래요 그러니까 1억을 절반으로 잘라서 5천두개로 계산을 해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비례세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는 누진세는 5천으로 2개 계산하는 것과 1억으로 한 번 계산하는 게 세율이 달라요 누진율이 그래서 누진세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토지하고 주택만 문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문제를 내느냐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세율을 적용을 해라 세율을 적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건 세율 적용 방식이구나 아셨어요 그때 주어진 물건이 주어진 물건이 토지라면 주어진 물건이 토지라면 반드시 그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 글자가 들어가세요 이 단어가 들어갔다면 무슨 단어 합산 이 단어가 들어갔다면 뭣별로 합산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누가 납세무자가 뭐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하십시오 합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시라고요 아셨어요 대신 분리과세 토지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합산이라는 글자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합판다라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냥 그 토지가액에다가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합산이라는 글자가 나오더라 합산이라는 글자가 나오더라 그러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 합하십시오 이 글자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 뭣별로 인별로 납세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리과세 토지가 두 필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두 필지가 있고 종합합산 토지가 두 필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총 6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토지가에게 그 토지가에게다가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하시고 그 토지가에게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왜 합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세율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0.07%짜리고 하나는 0.2%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라고요 대신 별도 합산은요 별도 합산끼리 합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종합합산도 종합합산 토지끼리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글자가 들어가시면 돼요 합산 글자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 합하자 그런 말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자 딱 여기까지 토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토지가 무슨 토지입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글자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는 주택이 문제죠 이 주택 그래서 주택은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A주택이 하나 있고 B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문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합산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고 주택은 무조건 뭣별로 주택별로 과세하십시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의 집을 다 내 거예요 그래도 합산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무조건 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적용하시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 토지하고 건물에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합산한다 안 한다 그래도 무조건 하시라고요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적용하시라고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될까 그래요 이 두 사람한테 다 부과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소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소유자 그런데 재산세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산세부터는 연대납세무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이걸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공유재산은 뭘로 나눴어요 지분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얘는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분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균등하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하셨어요 이건 공유재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균등하게 나눈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틀린 문장 지분은 당연히 나올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나눌래 금액으로 나눌래 지금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 세금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했어요? 가액으로 계산했어요? 가액 그러니까 이거 가액으로 나누라고요 가액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은 세율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뭣별로 적용하십시오 주택별로 적용하십시오 단 그 주택에 토지하고 건물은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렇게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어가 자 위에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토지 건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그냥 주택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뭣별로 주택별로 근데 여기는 토지 건물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이것만 두 번째는 무조건 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기를 이건 주 것답게 하나도 합산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것도 무엇을 그렇죠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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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액을 합산을 해서 뭘 적용했어요?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했죠? 적용했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요 얘가 나온다고 얘가 요게 근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한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 두 명 그 두 명 중에 누구를 납세음자로 한다? 둘 다 둘 다를 납세음자로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요 세액은 뭐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세액은 뭐는 합하시고 가액은 합하시고 세액은 뭐 하시고 나누어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고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자 요 그림으로 다시 가면 요 가액은 뭐 하시고 합하시고 가액은 토지하고 건물의 무엇은 가액은 뭐 하시고 합해서 뭘 적용하시고 세율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나온 무엇은 세액은 뭐 하시고 나누시고 됐나요? 화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이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자주 나오니까 이 문제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만 주택은 잘 봐야 돼요 주택은 일단 세율 적용 문제냐 납세 문자 문제냐 다시 세율 적용 문제라면 토지 건물자가 있느냐 없느냐 토지 건물자가 안 보이면 절대 합산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별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토지 건물자가 보인다 무조건 뭐 한다고 나와야 돼요 합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앞에 문장이 뭐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납세 문자 문제가 나오면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소유자라고 나와야 돼요 그 소유자 왜냐하면 둘 다를 말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